네 지금은 수능특강 영어고요. 지금 테스트 1의 12번부터 15번까지 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즉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과 역할들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접속사 내시 빠져 있는 것이고요. 즉 예를 들어서 딸은 딸처럼 아들은 아들처럼 엄마는 엄마처럼 아빠는 아빠처럼 말이죠. etc. and so on 이라고 바꿀 수 있죠. 즉 이러한 것은 be known as에요. 무엇으로써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be known as는 무엇으로써 for는 무엇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to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써 알려져 있냐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할 수행으로써 알려져 있죠. 우리는 또한 assume 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그리고 이를 떠맞다. 라고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that isa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요. 모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죠. 그들의 역할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마도 했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죠. 여기 즉은 접속사 대시 두 개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그들은 confirm to에요. 무엇에 따르다. 무엇에 열차하다. 무엇에 순응하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confirm 이라는 것은 형태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away 순응하고 맞추는 거죠. 즉 confirm 이라는 것은 확인하다. 확실히 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즉 그들이 공동체의 기준이나 공동체의 모양에 맞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by adapting 이라고 되어있는데 얘는 적응하다 적용시키다 조정 조절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ccording이니까 우리의 행동을 그것에 맞게 그것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예상된 행동 예상된 기대되어지는 행동이 있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a a가 아니라 단수 or 단수는 단수 취급해 주면 되고요. 복수 이거 말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다. 단수 and 단수는 복수가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과 기대에 되어지는 예상되어지는 행동들이 is 단수 단수니까 동사는 is 구요. 여기서 봐야 될 단어는 act upon 인데요. 영향을 미치다 라는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다. 원래 act on 이랑 act on 이라는 것은 무엇에 맞춰서 행동하다 작용하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다 세 가지 뜻이 있어서 거기서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해요. 예상하려고요. 다른 사람의 intention,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네가 미소를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빼주시고 이쪽으로 빼서요. during 하고요. for는 전치사가 되죠. during 다음에는 기간이 오면 되고요. for 다음엔 시간 개념이 있으면 돼요. while 이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되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올 수 있냐면 분사 구문이 올 수 있죠. 분사 구문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형용사만 있어도 돼요. 얘는 접속사인 모든 애들이 다 적용이 되죠. 형용사만 있어도 되고 ing만 있어도 pp만 있어도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만 있어도 얘네만 있어도 돼요. 뭐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그럼 얘네가 분사 구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파티에서 있는 동안에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while you are at a party 이렇게 되겠죠. 네가 파티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미소를 날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너의 방식이 되겠죠. of 앞에는 명사의 속성과 성격이죠. 시도하려는 거죠. of에 걸려서 ing죠. 즉 make one's acquaintance죠. 알다. 알게 되다. 즉 그 사람과 알게 되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알게 되고자 알려고 하는 시도가 알 그 사람을 알려는 시도의 시도라는 너의 방식이 되겠죠. 시도를 하는 너의 방식이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미소를 네가 미소를 날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너에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미소를 날렸어요. 그러면 너의 예상은 접속사 되시죠? 뭐가 되냐면 그 사람 그 사람도 단수 워 단수가 있으니까 단수 취급해 주면 되죠. The same intention 똑같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뭐 하고요? 너 하고요. 즉 그 의도가 뭐냐면 너 하고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똑같은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행동은 그때 아마도 시작하게 됩니다. initiate 동사로 써서 게시하다 시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와 그 사람과 여기 있는 이 사람이죠. 무엇의 기초에서 그 미소의 기초에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오늘 라는 게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얘가 하면 ing 고요. 얘가 당하면 다시 적을게요. 여기 다시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뒤에 동사는 나오면 안 되죠. 왜? 접속사면 뒤에 주어 동사 있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얘가 그러면 하면 ing 고요. 당하면 pp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빼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틀렸고요. 이렇게 되겠죠. assumed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정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이나 상징이나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친근함 진실성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그럼 그 미소를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얘가 하는 것이니까 얘는 bing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과 역할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역할들이 행해질 때요. 예를 들어서 딸은 딸처럼 아들은 아들처럼 엄마는 엄마처럼 아빠는 아빠처럼 말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고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역할을 맡은 것대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으로써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즉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할 것처럼 그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즉 이것은 뭐가 되냐면 그들은 공동체의 기준이나 하나의 모양 하나를 모델을 모델에 맞춰서 행동을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그거에 맞게끔 조절을 하게 되면 예상되어지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관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즉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당신이 파티에 있을 때 파티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시도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시 미소를 보내면 너는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도 너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즉 너와 아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의 행동은 너의 행동은 아마도 대화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과 고요. 무엇에 기초해서 대화라는 것이 친근함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증표나 표시 이구나 라는 것에 기초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요. 어디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안 했던 미리 바꿔놓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지금 가정법으로 쓰이는 것이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으면 we would behave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f we were 다음에 in their rules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안 쉬워야 될 거는 if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if 자란의 주어 과거 시제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죠. 즉 가정법 과거 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데 형용사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간 것이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다면 우리가 아마도 행동할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역할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할 것처럼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정법 처럼 쓰였다. 그래서 워로 쓰였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주된 문장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가정 주된 문장은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봐주시고 여기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 롤테이킹 이라는 부분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각각이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학생이면 학생으로의 역할 선생이면 선생으로서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롤테이킹 이라는 이 표현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assume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떠 맞다 라고도 해석이 된다 라고 봐주시고요. 가정법 표현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고 confirm to 라는 것은 순응하다 맞추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accordingly는 앞에 있는 adapting에 맞춰서 부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or 단수 or 단수 니까 is로 들어가져 있고요. 진행이에요. 진행 시제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impact 마찬가지로 영역이 미칩니다. act on impact 여기서는 같은 말로 쓰였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for example 들어갔고요. 분사 구문 형태로 파티에 있는 동안에 while you are at a part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he or she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해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initiate 은 게시하다 시작하다 라고 되는 거 봐주시고 on에 걸려서 빙이 되는구나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고 그리고 이거는 빈칸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죠. 여기에서 어떤 것이 먼저 올까요? 라는 거죠. 장소인가요? 계획인가요? 무엇에 대해서? 집에 대한 장소가 먼저 올까요? 계획이 먼저 올까요? 어드바이스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어드바이스 이렇게 있으면 명사고요. 그래서 나는 내 고객들한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그 장소를 먼저 선택하라고요. 즉 이것은 이것은 allow 허용을 하는 거죠. 당신한테 forbid는 금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도록 집을 만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것은 fit 이라는 것은 맞추다 맞다 맞추다 건강한 이라고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장소에 딱 맞는 집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당신은 할 수 없어요. 그 깔개를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이 어떤 방이 그 깔개가 맞을지 fit 인 잘 맞을지 나중에 어떤 방이 나중에 그 깔개가 어떤 방이 잘 맞을지 너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나는 믿어요. 접속사 대시 빠져있죠. 그 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 장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가 동사 1이고요. 그리고 look like 되어져있어요. 다음처럼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즉 lik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접속사로도 쓰이게 되죠.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나 ing가 있으면 되고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그것이 라고 되어져있고요. 여기서는 그 집이죠. 그 집이라는 것이 놓여지게 돼요. 여기서 import에다가 표시해주면 import는 수입하다. 수입 수입하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다. 또 한가지가 끌어들이다. 이렇게 쓰이죠. 그러면 거기에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서 떨궂어진 것처럼 has been에 걸려서 imported, dropped 이렇게 되는 거죠. 일, 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무렇게나 거기 부지에 가지고 와서 떨궂어진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have, pp에요. 이미 선택을 했어요. 너의 건축가를 if 저리죠. 그러면 그를 데리고 오세요. bring along 데리고 오세요. to offer 제시하기 위해서 그의 의견이죠. 여기서는 그 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를 데리고 오세요. 무엇에 관해서 그 부지죠. 그 장소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있죠. 네가 고려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도록 때리고 오세요. 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may well 아마도 보게 될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여기서 things를 정리하면 상황 정황 것들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대세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지금 주어고 동사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가 여기는 things죠. 여기에 괄호치고요. 그러면 네가 아마도 보지 못하는 네가 아마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요. have에 대한 목적어가 앞에 있는 the site로 빠져 있고요.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장소는 아마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부정어가 있으니까 off-properate 이죠. 뭐에 대해서 집이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 있어요. 네가 원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의무문이네요. 완료시제가 완료시제에서 have는 조동사랑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나요? 집들을요. 되겠죠? C 지각동사니까 놓여져 있는 집이 하는 게 아니라 당하니까 피피죠. 어색하게 놓여 있어요. 비탈에 비탈에 어색하게 놓여 있는 집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나요? 언제요? 그 집의 디자인이 분명히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more 더 편안했을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flat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flat 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flat 은 평평한 납작한 그리고 완전한 이라고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평평한 장소에서 평평한 장소에서 얼마나 더 편했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의 디자인이 분명히 평평한 장소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됐을 텐데 비탈 비탈 위에 지어져서 비탈 위에 어색하게 놓여 있는 집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 발달이 있어요. 트랫 하우스 되어져 있어요. 규격형 주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모양으로 많은 가정을 포함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규격이 되어져 있을 때 여기를 이만큼 쌓아서 아주 크게 크게 이렇게 집을 싣는 거죠. 아파트처럼 그러면 규격형 주택의 개발은 뭐가 되냐면 포틸 그라운드니까 비옥한 땅 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다른 거죠. 무엇에 대한 비옥한 땅이냐면 집의 디자인의 사례죠. 즉 어떤 거냐면 그들의 장소에 잘 맞지 않는 앞에 나시 있으니까 appropriate 이고요. 여기서 poorly fit 잘 맞지 않는 집 주택의 사례의 비옥한 땅이 됩니까?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맞지 않는 거죠. 뭐가 집이 그 장소에 잘 맞지 않는 것은 비 어퀸 투 동일한 같은 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동일한 무엇과 동족의 무엇과 유사한 비 시뮬러 투 라고 보시면 되죠. 무엇 여기 지금 전치서 투 에요. 그래서 웨어링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무엇하고 같은 거냐면 테니스 신발을 신고 턱시도우를 입고 있는 것 과 같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것이 먼저 올까요? 집에 대해서 장소가 먼저 일까요? 계획이 먼저 일까요? 나는 나의 고객들한테 장소를 먼저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당신이 그 땅에 맞는 집을 디자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깔개를 먼저 사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이 나중에 그 깔개랑 맞을까 알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집은 그 장소에서부터 자라나야 돼요. 장소에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모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즉 그 집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에 가지고 와서 그냥 떨궈진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당신이 이미 건축가를 정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를 데리고 오세요.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아마 네가 보지 못하는 그 장소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장소는 아마 너가 원하는 집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평평한 장소 위에서 더 편안하게 분명히 더 편안하게 있을 집의 디자인이 그 집의 디자인이 평평한 장소에서는 더 편하게 있을 것인데 비탈에 어색하게 놓여져 있는 집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나요? 그 규격형으로 되어져 있는 집들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장소에 알맞지 않게 잘 맞지 않는 집의 디자인의 사례로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이요. 장소에 대해서 장소에 집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무엇하고 같을 수 있냐면 테니스 신발을 신고 턱시도 를 신는 거 하고 같습니다. 라는 거 겠죠. 자 이렇게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은 저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지금 중요한 문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요거죠. 요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약간 묘한색으로 할텐데 요거의 문장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요거를 문장의 위치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 집에 대해서 장소가 먼저 인지 계획이 먼저 인지 디자인이 먼저 인지 장소가 먼저 인지 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먼저 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장소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밖에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즉 장소 다음에 디자인 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문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와서 어떤 방에 그 깔개가 맞을까요? 라는 거고요. 얘는 부수적인 것이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장소에서 제대로 된 그 장소에 가장 알맞은 이라는 말이겠죠. 더 a house should fit to each sit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fit 이라는 말이랑 즉 다시 적어주면 fit to each sit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has been 걸려서 import 그 다음에 dropped pp 수동태 형태로 들어간 거 잘 봐주시고요. 이 어휘 그리고 여기서 대열은 그 장소죠. 이거를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명령문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건축가죠. 됐고요. 건축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은 문장의 위치 잘 봐주시고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어가 없으면 부정어가 없으면 in appropriat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appropriate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지각 동사를 쓰였기 때문에 placed awkwardly 이렇게 앞에 있는 placed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어휘도 한번 봐주시고요. 독특하게 쓰였으니까 그리고 B akin 2는 전치사 2이기 때문에 DING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이고요. 사무직 직원들은 가끔씩 선택을 하죠. 그들 자신의 소유격 다음에 오운은 자신의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동사로 오운이라고 하면 소유하다죠. 책상의 배치 구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요? 통합시키는 거죠. 운동을 통합시키면서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에 맞게끔 운동을 통합시키면서 책상의 구조라 배열을 배치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죠.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합치다. 통합시키기 위해서요.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서치는 형용사고요. 서치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복수명사 즉 서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나 언 형용사 명사 얘네는 없어질 수 있고요. 여기 어나 언 대신에 형용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so는 부사다 보니까 어 형용사 어나 언 명사 얘네는 없어지고요. 부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커퍼릿에다가 표시해 주고요. 인투에다가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회사의 정책에 또한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죠. 컴팔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죠. 만약에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운동을 해요. 레귤러리 정규적으로 부사니까 엑서사이즈를 꾸며주겠죠. 그러면 그것이 운동을 열심히 정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줄여주게 되겠죠. 건강 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비용들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심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뭐냐면 하우프는 절반이고요. 동사죠. 그래서 반으로 줄이는 것이죠. 얘가 지금 동룡사 주어고요. 어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성 어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즉 어떤 거냐면 debilitating은 약하게 만들다. 즉 위협하다.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뇌졸중이나 알치하이머 질병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의 위험성 이런 것과 같은 생명의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이것은 멋진 인본주의적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나 운동이라는 것은 또한 부스트 촉진하다 증진시키다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부스트는 프로모트로 바꾸셔도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지력이죠. 지적 능력이죠. 회사의 전체적인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헨스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건강한 직원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Be Capable Love 여기 가로 치고요.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Mobilize 모빌라이스 라는 것은 이동하다 이동시키다 동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다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신에게서 받은 신에게서 받은 IQ들을 다 동원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회사들이 있습니다. 후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쟁력이 경쟁할 수 있는 능력들이 Reston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의존하다. 창의적인 지적인 능력에 창의적인 지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쪽으로 빼죠. 후수라는 것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소유관계만 이야기해주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후수라고 들어가도 되고 of 위치라고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은 완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문장의 어수는 막 뒤죽박죽 이어도 우선은 상관이 없어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명사와 여기 명사가 나오는데 효농과의 소유관계만 따져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 더 이렇게 있고요. 명사 다음에 후수 이렇게 나와져 있을 경우는 안 돼요. 이렇게 안 쓰이는데 명사 다음에 of 위치가 나와져 있고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로 나머지 문장이 이어져 있으면 얘는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져 있는 명사와의 소유관계만을 나타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돼요 여기는 2가 다 전치사의 2로 쓰이게 된다 라고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것이 경쟁력이 창의적인 지적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회사한테는 그러한 동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전략적인 이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험실에서 정규적인 운동 일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향상시켜줘요 문제 해결 능력을요 그리고 유연한 유동적인 지능을 향상시키죠 그리고 심지어 기억력도 향상을 시킵니다 가끔은 엄청나게 극적으로 그렇게 앞에 있는 그렇게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는 가주어라고 보시고요 웨달절 여기다가 적죠 웨달절하고 if절은 우리가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죠 그리고 여기 a or b 라고 들어가도 되고요 or not 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웨달절이 진짜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 여기서 추르는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업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는 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은 be worth ing는 모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얘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시냐면 똑같은 것이 사업적인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되어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서 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직 노동자들은 가끔씩 그들 자신의 책상 배열이나 배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운동 조금 더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사업체들은 아주 강력한 이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 정책에 그러한 급진적인 생각들을 통합시켜야 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죠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건강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의심이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의문이 없어요 뭐냐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뇌졸중이나 알차이머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멋진 인본주의적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벗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요 여기서 벗은 그러나 라는 건데 여기서 벗은 추가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말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떠한 조직에 그 회사의 조직에 전체적인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한 추가적으로 그러나 인본주의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핏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강한 노동자들은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그들이 신에게서 받은 IQ들을 더 잘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죠 실험실에서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요 유동적인 지능 그리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향상이 되고 가끔은 어마무시하게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 회사의 수준에서 회사의 환경에서도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를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주된 부분은 여기 오겠죠 즉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니까 말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능력 있고 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IQ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지력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 와서 보시면 여기에서 우선은 On, On, Individual Basis 이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Compelling은 Convincing, Inviting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Search 들어가는 표현 봐주시면 되죠 Search Radical Ideas 여기서 Search 들어가는 거 잘 봐주시고요 Incorporate A into B예요 A를 B에게 포함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사로 Regularly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동명사 주어 그래서 얘가 동사 됐죠 그리고 debilitating ing 꼴로 들어간 거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데 인본주의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좋다는 거죠 여기서 Boost는 이런 단어로 아이고 Boost는 이런 단어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Fit은 맞다, 알맞다, 건강한 이라고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Mobilize는 동원에서 사용하다 그러니까 다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한다는 말이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 Rest on은 무엇에 의존하다 Search는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 표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까지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Finding out까지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여기는 가서 보시면 가주어고요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정보와 시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요? 이해하는 거예요 차이죠 Between A and B예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정보와 시대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와시예요 명사절이죠 그러면 컴퓨터로 접근 가능한 것이 진짜 추가적으로요 What is published? 출간이 되는 거죠 여러가지 잡지에서 출간이 되는 것은 정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것은 여기서 is 수율치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거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컴퓨터로 접근 가능하고 우리 여러가지 저널의 잡지에 출간되어지는 것 주어가 없고요 주어 여기도 주어죠 이런 것들은 정보라는 거죠 그런데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 has to be 수동태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선 여기 정답은 안 나와요 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죠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전문가 전문적인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요 주어고요 동사인데 about에 대한 목적어가 what으로 빠져있고 선행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scholarship은 어떤 말로 쓰이냐면 학 그러니까 지식 학식 학문 장학금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관한 것이죠 정보라는 것은 these days 요즘 이라는 거죠 nowadays today todays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은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자 다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관련된 것이고요 앞에 있는 이거죠 이게 바로 these죠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요즘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나 지능이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걸려요 여러 해가 걸리죠 어떠한 앞에 있는 요 어떤 시간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dedicated study 에요 그래서 헌신적인 연구가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죠 무엇을 얻냐면 acquire에 대한 목적어가 부르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It takes years of dedicated study to acquire knowledge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듣겠나요? 자 dedicate는 헌신적인 연구에 여기서 요거를 하나 볼게요 take는 가지다 얻다구요 뒤에 시간이나 돈이 있으면 걸리다 들다 들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필요하다 need 라고도 쓰이구요 require 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돼요 그러면 다시요 It takes years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어떤 헌신적인 연구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뭐하기 위해서 to 뭐 하는데 to acquire knowledge 됐죠 이 문장도 되고 아까 있는 it부터 시작하는 문장도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구요 예를 드는 거죠 이상한 사건이 다 없애버렸어요 wipe out 하면은 멸종시키다 라는 거예요 다 쓸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뭐랄까요 전문가의 전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on 딱 그거에 관련된 즉 어떤 주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전문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사람 뭐 하는 동안에 모든 이 전문가들이 were attending 어떤 컨퍼런스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에 이상한 사건 때문에 다 없애버렸다구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뭐 하는데 다시 만드는데 엑스퍼타이즈 전문지식 그 분야죠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심표 다음에 so that이 있으면 그래서 대디하다 so that이 있으면 대디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사가 한 번 다시 한 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것은 그것은 아마도 그것은 아마도 여러 해가 걸릴 겁니다 despite despite는 전치사죠 in spite of 전치사에요 뒤에 명사가 들어가구요 동사는 들어가면 안되죠 그럼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 대시 동격이 되시죠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조사가 그들의 연구가 이 죽은 모든 전문가들의 연구 조사가 모두 다 출간되어져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도 여러 해가 걸릴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례가 더 있으니까 어나더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과학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용 과학 다큐멘터리에 대한 프로듀서는 무엇을 할까요 What do 프로듀서 do죠 언제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할 때요 그들의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talk to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기보다는 trying to 노력하다 여기서 되는 전취사로 쓰인 거겠죠 그 저널 잡지 그거 관련된 서적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책이 출간되었어도 오래 걸리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rightly는 당연히 라는 거예요 마땅히 quite은 꽤 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마땅히 라는 거죠 because로 쓰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장소죠 지능이 지식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to be pp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죠 바로 거기 가요 대시 여기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지식이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죠 즉 그게 어떤 장소냐면 that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죠 학자의 머릿속이죠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과 정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와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컴퓨터로 접근 가능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잡지 그러니까 학술 잡지나 여러가지 학술 저술에서 출간되어진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보이죠 근데 지능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문적인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즉 글로서 접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바로 학 뭐랄까요 학식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학문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의 요즘의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기에는 정교하게 아주 심층적으로 정교하게 꼼꼼하게 수년간의 연구를 해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전문가들이 컨퍼런스웨이에 참여하는 동안에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 조사가 다시 한번 더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다시 구성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연구한 것들이 모두 다 출판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다른 사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과학 다큐멘터리를 프로듀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들의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학술 저서를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그냥 이야기를 하죠 왜 전문가의 머릿속에 이해된 것을 득하면 되니까요 글로 내가 다시 이해해서 접근하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상당히 마땅히 타당히 당연히 뭐냐면 바로 거기에 바로 거기에 지식이 발견되어지는 장소가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거기 어디냐면 학자들 지식인의 머릿속 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식인의 머릿속에 진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해한 내용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제대로 된 지식이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겠죠 자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요즘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얻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라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다시 가서 보죠 우선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임포탄트 들어가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관계되면서 와시고요 관계되면서 와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번 봐주시고 스위치까지 봐주시면 좋고요 이게 바로 정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어떻게 되어셔야 된다 다시 만들어져 해야 된다 전문적인 그것을 정보를 읽는 전문가가 마음속에서 다시 만드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즈에 걸려서 accessible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dedicate dedicated study 여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치사 온 딱 그것만 이라는 말로도 쓰이니까 봐주시고요 all 이라는 게 사람을 가리키면 사람을 지칭하면 복수 사람을 지칭하지 않으면 단수예요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despite 전치사 그래서 뒤에 단수 뒤에 명사가 오는 거죠 동격에 되시고요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사례 여기서 another 같은 거 잘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바로 거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식이 발견되어지는 장소가 되죠 바로 지식인의 머리 안 이라는 거고요 혹시 불안하다 네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어휘 같은 거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고 관계대명사와 들어간 거 잘 봐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지식인의 머릿속에 진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책이 아니라 네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